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 인심입니다. 저희는 2014년식 벤츠 2250 4매틱 차량의 모렐 버투스 시리즈와 버투스 602 그리고 문드루프 헤드팩을 순동 위드 뒤로 장착하고 미드 제품 장착시 벤츠 전용 스피커 아들을 이용해 스피커를 장착한 후 동영상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스피커와 문드루프 헤드캡 장착 차량입니다. 벤츠 2013년식 벤츠 2050 4매틱 차량의 모렐 버투스 602 스피커와 문드루프 헤드캡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 물론 벤츠 전용 스피커 아들을 이용해 장착했기 때문에 신경색하게 장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유튜브로 들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